경기의 장수에서 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까? 네, 이상하게 혹시 이벤지 매치 다시 한 번 수행을 받았으시다면 언제 한 번 더의 자신 있으십니까? 네,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 경기에서 센트럴리그를 처음에 도전했을 때만 해도 MMA는 그냥 재밌어 보여가지고 사실 도전했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큰 욕심을 가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입식에서 포싱, 포싱, 여러 가지 다 켜봤으니까 MMA를 약간 최종으로 해서 재미로 사실 처음에는 뛰어보다가 속 빠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처음에 센트럴리그 뜰 때만 해도 데뷔만 했으면 좋겠다, 나도 저거 뛰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연건스 뛰게 되고 연건스 하다가 나도 메인인데 뛰어보고 싶다 그냥 했는데 메인은 뛰게 되고 그러다가 나도 좀 많이 잡았으니까 박차원 선수도 잡아주고 싶다 하니까 박차원 선수도 잡게 되고 챔피언도 하고 싶다 했는데 챔피언도 하게 되고 점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 같아요. 센트럴리그 뜰 때만 해도 내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초반적인 목표를 조금씩만 늘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생각했던 거는 센트럴리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거 같아요. 훈련한 거 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훈련한 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게 안 들리게 없다는 생각도 들고 훈련이 너무 힘들고 훈련이 지옥받고 그러니까 시합이 더 기다려지거든요. 시합이 더 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훈련만 열심히 하고 된다고 생각만 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은 저희 팀원들 저희 팀원들 저희 팀원들 저희 팀원들 너무너무 고맙고요. 저희 원장님하고 저희 팀원들께 제일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응원해준 친구들이랑 지인분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어느 친구들도 고생하게 해가지고 네. 모두 다들 와줘서 고맙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